뭐하고 있었어? 공부하고 있었어? 지금 몇시인데 공부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 빨리 자 빨리 자라 했다 내일 내 학교 끝난 시간에 맞춰서 데일러 갈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은지 꼭 생각해 놔야 돼 알겠지? 시험 잘 보고 내가 토요일 11시 반에 다시 전화할게 화이팅! 정답 깡찰! 안녕! 사랑하는 나의 여자친구야 나 오늘 연습하다가 자췄다? 그래서 너의 약이 필요해 너가 내 옆으로 와서 코에 주면 내가 빨리 나을 거 같아 빨리 나를 치료해주면 안 될까? 그러니까 우리 빨리 만나자 나도 보고 싶으니까 토요일 밤 11시 반에 우리 만나자 안녕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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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.. 으아... 으아아악! 하하하하 죄송해요 토하지 마세요 흠... 아... 아... 어떻게 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